오늘은 이 오빠 은혁이로 제니쇼 채울 예정이거든요. 그러기 위해선 또 한 걸음이 필요합니다. 명언이 떠오르네요. 직피직이면 백전백승. 너 자신을 알라. 과연 저는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지 궁금합니다. 자, 한때 MBTI가 유행했잖아요. 이게 또 한때라고 해? 지금도 유행하는 게 아니야? 근데 요즘엔 MBTI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정확한 DISC 가 나왔다고 합니다. 와, 피곤하네. MBTI는 성격 유형 검사고 DISC는 행동 유형 검사라고 해요. MBTI가 인간의 심리와 인식 상태를 기준으로 16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면 DISC 행동 유형 검사는 28가지 질문을 통해 좀 더 직관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인지 알도록 합니다. 여기서 D는 뭐예요 이게? Dominance Dominance예요. Dominance 주도성 I는 Influence 사교성 S는 뭐야? Steadiness 안정성 C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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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써주고 표기 한글 표기 안 해줄 거예요? 무장 C는 C C나인 신중성을 의미합니다. 너무 긴데? C-O-N-S-C-I-E-N-T-I-O-U-S-N-E-S-S 이거예요. 신중성을 의미합니다. 영어 공부를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. 죄송합니다. I'm sorry. 이런 검사의 장점은 자신의 행동 유형을 파악해서 어떤 점을 장점으로 극대화 시킬 수 있을지 알게 되는 건데요. 주의점도 있습니다. MBTI도 마찬가지고 이런 테스트를 진행하면 실제 나를 알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나를 기준으로 답을 고를 때도 있잖아요. 그렇죠. 진짜 나를 알고 싶다면 좀 더 솔직하게 테스트에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니 근데 이런 거 왜 이렇게 유행하는 거야? 아니 이런 검사를 안 하면 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? 이런 검사 안 해도 내가 그냥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해서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 건데 참 그냥 혈액형으로 나눌 때 그 정도가 딱 좋았어. 그 정도 재밌잖아. 야! 너 A형이지? 어? 너 혈액형 맞춰봐. 근데 MBTI는 너무 뭐가 16가지가 나야 되니까 너무 많고 자! 어쨌든 행동 유형 검사 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시간 막 엄청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? 나도 한번 해볼게요. 자! 아이고 DISC 행동 유형 검사 어 소요시간은 10분 내외라고 하네요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 첫 번째 음? 뭐야? 적합한 쪽에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는 건가요? 네 열정적인 이게 이런 게 조금 그런 거야. 이게 열정적인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만약에 제 일에 대한 거라면 좀 열정적입니다. 어? 뭐야? 대담한 대담하진 않은 것 같은데 아니야 네 저 어때요 여러분? 저 대담해요? 아닌 것 같아 치밀한 그렇게 치밀하진 않은 것 같아요. 만족해하는 뭘 만족해한다는 거야? 제가 뭔가 하는 일에 있어서 뭐 저는 대부분 좀 만족해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. 네 자 신중한 신중하죠? 결단력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될 때 딱 있어요. 어? 저거 체크한데 어? 뭐야? 어?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? 저 맨 위에 두 개 왜 표시가 갑자기 열정적인이랑 대담한 저거 왜 표시가 없어졌지?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? 맞아요? 아니야? 한 개씩만 응 이렇게 이렇게 어? 뭐야? 아 이 중에서 적합한 거 하나 고르고 부적합한 거 하나 고르고 이 네 개 중에 한 개씩 아 다시 다시 죄송해요 여러분 빨리 다시 해볼게요. 자 열정적인 대담한 치밀한 만족해하는 이 중에 적합한 거는 만족해하는 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부적합은 어 음 치밀한 요건 좀 아닌 것 같고 음 요 중에서는 신중한 결단력 있는 확신을 주는 호의적인 음 적합한 거는 저 그래도 좀 호의적인 편 아닌가요? 호의적이고 부적합한 거는 아 아 이야 확신을 주는?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확신을 주는 아닌 것 같아. 자 다음 다정한 정확한 솔직하게 말하는 변화가 적은 아 여러분 뭐예요? 저 좀 음 솔직하게 말하는 변화가 적은 다정한 저 요즘 다정하죠? 요즘 다정한 것 같은데 그리고 정확한 변화가 적은 변화가 적진 않은 것 같아 아니 모르겠다 이거 제가 지금 맞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자 말하기 좋아하는 자제력 있는 관습을 따르는 결단력 있는 잠깐만 밑에까지 아 너무 많다 어우 이거 이거 어우 집에서 해올게요 그냥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어우 이거 너무 많다 어? 이런 걸 하기 싫어하는 유형이 있을 거 아니야 전 그 유형입니다 네 됐어 나갔어요 행동 유형 검사 전 행동 유형 검사를 하기 싫어하는 행동 유형입니다 자 밸런스 게임이나 좀 하고 싶다 밸런스 게임이 재밌어 요거나 한 요고만 하고 요고 해보고 노래 들어요? 좋아요 자 포대자루 타고 엉덩이로 대관력 내려오기 이런 건 왜 하는 거야? 요거 돼? 투월킹 추면서 흘러서 노르기 이거 한 번 했었던 적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때 뭐라고 그랬지 투월킹 추면서 흘러서 모르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? 포대자루 엉덩이로 이거 엉덩이 탁까지 투월킹 추면서 투월킹 추면서는 투월킹이 요거잖아 이렇게 약간 요렇게 하잖아 이렇게 올라가면 되잖아 이렇게 올라가면 되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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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흘러서 올라갈게요 자 그리고 와 뭐야 저거 바퀴벌레 180cm 대 바퀴벌레 180마리 미친 거 아니야? 180cm 바퀴벌레 한 마리랑 바퀴벌레 180마리 미쳤다 180cm짜리면 먹힐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진짜로 얘는 막 사람 잡아먹을 잡아먹을 것 같은데 근데 바퀴벌레 180cm가 낫다 왜냐면 저 정도 큰 게 있죠? 그럼 나라에서 해결해 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안 해도 얘는 뭐 어디 뭐 뉴스 나고 얘는 어디선가 얘기를 해결하러 오겠지 바퀴벌레 180마리는 얘는 뭐 신고 여기 바퀴벌레 180마리가 있어요 해도 예 뭐 다른 데로 가세요 뭐 이럴 것 같은데 약간 어디 신고해도 바퀴벌레 180cm가 났습니다 어우 좀 끔찍했다 밸런스 게임이 재밌네 자 이렇게 밸런스 게임을 또 나머지 해봤고 행동 유형 검사는 실패했습니다 요거는 요거는 제가 혹시라도 시간이 나면 집에서 한번 스윽 해볼게요 아니면 여러분이 혹시 저를 생각하면서 한번 해주어보세요 저 뭐 나왔는지 제일 많이 나온 게 저에 제일 가까운 거겠죠 한번 우리 별림들이 해주시면 제가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저보다는 저를 잘 아는 우리 별림들이 저에 대해서 딱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동해씨의 빈자리를 정말 200% 채우면서 활약하고 있는 저의 취향도 살펴봤는데 라고 써있는데 못 살펴봤네요 네 자 우리 별림들 지금 어디 계신지 어디서 제니쇼를 또 보고 계신지 또 굉장히 또 궁금해집니다 네 여러분 아 여러분한테 떠넘긴 게 아니라니까요 아 오해하지 마세요 귀찮은 게 아니라 이런 양아치? 너 누구야? 의왕님 이런 양아치? 그래 양아치다 여러분이 하고 한번 해주세요 네 네